형아 말 잘 듣고 있어? 응 우린 갔다 올게 응 가자 나 조심하시네 여기 있다 어? 아침은 좀 돌을만 하네 아직 없지? 어? 우리들만 있으니까 편하네 어? 우리들만 있으니까 편해 어? 우리들만 있으니까 편해 잘 가 잘 가 무슨 TERROR 무릎 이곳은 5개의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2개의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이곳은 5개의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이곳은 프랑스에서의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프랑스에서의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이곳은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전등 하나에 두어 놓을게요. 이곳은 프랑스에서의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이곳은 프랑스에서의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이곳은 프랑스에서의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이곳은 프랑스에서의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곳은 반드시 Marie께서의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이곳은 mythical poss Jeżeli desenvol 춤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Bowman의 인 Experiment은 지호의Tell the antibiotic. 이 책상은 가장 중요한 결재를 했을 것 같은 책상 중요한 결재를 했을 것 같은 책상 봐봐 거울의 각도가 딱 붙지 않고 이렇게 사선으로 iting The Is it a Anyway? Nice to meet you Bong Joon Ho, Good Day Hello 안녕 뭐했어? 잘 있었어? 중국이들 뭐했어? 중국이들 뭐했어? 뭐했어? 누가 찾아온 사람 없었어? 한 사람 없었어? 저희 한 20일 지나가고 있는데 한 달 지나가고 있는데 한 달 지나가고 있는데 집에 가고 싶어? 좋아? 여행? 응 여행하면 어떤 점이 좋아? 천우는 거의 한 달이 됐어 우리 집 나온 지 어때? 여행이 좋아? 맛있다 안 죽었대 아니야 맛있어 안 죽어 아니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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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그래서 제주도가 왜 우리가 사는 거야 어 이 나라가 살기 좋았으면 우리가 거기 살았겠어 네 빠나 신 신 하나 신 둘 신 셋 신 넷 신 다섯 몇 년 걸린 거야? 30년 만에 한식집에 도착했어 30년 만에 한식집에 도착했어 딴 따단 따단 뭐야? 베이케션이야?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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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거 먹을 거야? 우선 불러줘 알았어 어떤거 먹을 거야? 떡볶이 한번? 떡볶이? 좀 이따가 먹고 나는 이거 일단 흘리지말고 흘려 이렇게 고춧가루 부드러워 원래 좀 고춧가루 맛있다 고춧가루 맛 매실이다 매실 고춧가루 맛이 어땠어 한마디로 표현해봐 맛을 한마디로 표현해 빨리 해봐 임선이 옷에 막 다 튀었어 정신이 었어 어머니 정신이 었어 정신없이 먹으려고 옷에 다 튀었어 진우 너 손은 어땠어? 어? 좋았어? 야 이준 왜 손을 닦아 아줌마 잘 사셔 아우디차야 콩쯔 라오쯔 콩쯔 라오쯔 콩쯔 라오쯔 노를 라오 라오 잘 먹으면 이렇게 걸을 수 있는거야? 오 댄서같아 댄서 84 85 86 87 88 89 90 92 94 94 95 95 97 97 97 98 99 100 고자 성공 성공했어 100초 안에 도착했어 최고 75 10 95 95 8 25 95 95 9 0 50 96 55 60 55 축구인데 겠어? 너 학생이 좋아했다. 춤 다 추면 열심히 해. 3개 빼면 몇 개 남아? 3개 빼래. 잘하면서. 자, 설마야. 7에서 1개 빼면 몇 개 남아? 7에서? 아니, 어차피 됐어. 6이야. 6에서 2개 빼면 몇 개 남아? 6에서 2개? 응. 그럼, 그럼, 그럼. 사.